2010에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가 준비한 조금 특별한 이벤트 당신을 움직인 스타일 아이콘닉 아이템을 테이크하라 스타일 아이템 어택 올 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스타일 아이콘의 아이콘닉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번의 게릴라 이벤트가 10월 29일 토요일 홍대에서 시작됩니다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공식 트위터 메시지를 따라 아이콘닉 아이템을 갖고 있는 트위치기를 찾는 팔로워에게 즉석에서 아이템을 선물하는 어메이징한 게릴라 이벤트 지금 바로 싸야 공식 트위터로 팔로워하고 단 하나뿐인 스타일 아이콘을 득템하세요 2011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스타일 아이템 어택 자세한 내용은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이콘 어워즈 아이콘 어워즈